마음번에 주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정의된 삶을 소개해 주시고 오늘 고력하고 복된 6월 성찬 주일 304번으로 응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귀에 있으시는 다인 목사님 수술 동안에 대망하신 주님의 말씀을 내받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숨기고 순종하여 서로 공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은혜의 감사들에 의한 성포 준비한 일들을 드리기 바랍니다. 저 여성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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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